여러분 오늘 일요일 아침이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마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마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료한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적으로 조작이 돼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된 그런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는 대부분 정상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물론 당일투표 조작을 한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조작이 좀 덜했던 당일투표 후보별 득표수와 더해져가지고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득표수로 중앙선거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하의 첫 번째 공식선거와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하의 다섯 번의 모든 공직선거는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였습니다.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 방식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역방법을. 그 이전에 부정선거가 있었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실정자료를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2017년도 5구 대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그리고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그리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모두 다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방식은 그동안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조작했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펼쳐왔습니다마는 더 정교하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바로 특정후보가 동단위별로 사전투표에서든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의 김은혜 후보는 10%, 강용석은 50%, 항순시 후보는 30%, 경기도지사선거입니다. 이렇게 조작률이 선거마다 좀 다릅니다. 조작률만 다르지 방법은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를 동단위별로 조작한다.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조작한 방식하고 여기에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방법은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정밀도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좀 더 정확성이 사전투표의 득표수를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거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당 측의 수뇌부, 국힘당의 수뇌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당직자들, 국민의힘의 당직자들, 대법원의 대법관들,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박정화, 대법원 2심, 12명, 김명수, 대한민국의 언론들, 대한민국의 검찰들,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자든 조혜주, 김세환, 이번에 출시를 한 박찬진 모두 다 전산조작을 통한 사전투표 조작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전산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이 방송을 보고 아마 수머스 공병호TV를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정도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 알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4.15 총선 이후에 벌써 6월달 정도 되면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가 거의 판명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10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에 답지했지만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으냐 없으냐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4.15 총선 자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정권이 여러분들의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산조작을 통해서 모든 선거를 조작했다는 것이 100일 하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선관위 관련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첫 번째 2회 공식선거에서도 꼭 같은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선거 부정을 단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 책임자인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 6월 1일 지방선거를 사무총장 대형체제를 치렀던 사람이 6월 9일 날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성진영전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건을 모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검찰 출신들은 정치적 사안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선택적 수사에 대단히 익숙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할 건지 그냥 덮을 건지 기본적으로 선택적 정의에 익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건을 덮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아주 높게 봅니다. 많은 분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여러분들 용기가 있고 또 정의감이 불타는지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에 오랫동안 생리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상명하달 조직에 굉장히 상명하복 그렇게 익숙한 겁니다. 위에서 명령 때려지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건을 치고 나갈 그런 가능성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봄 소풍을 가는 데 익숙하고 뭐 전혀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노예화 되는 사회로 가는 것이고 또다시 좌익들에 의해서 정권이 탈취당하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표를 그냥 훔칠 수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위험이 산재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적 수사를 택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손자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앞으로 또 손녀들이 태어나겠죠. 나는 도저히 이런 불의가 창글한 사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의 방송은 이미 모든 것을 검증을 다 마친 겁니다. 이제 부정선거가 있습니 없습니 이런 이야기는 그냥 가치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실함과 진실함이 결례된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성정 자체가 엄청나게 진실되게 진지하게 매사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여러분들 몸이 완전히 채화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뻥튀기를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남을 어미하거나 이런 게 전혀 뭡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중대함 이 나라의 안위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고 또 생명을 영위해야 될 모든 후손들의 삶의 지대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거 부정 문제를 본인이 검사로서 익숙했던 선택적 수사라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아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도 계산할 겁니다. 국민적 저항이 늙은 사람만 나설 건지 젊은 사람도 나설 건지 계산 안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에 나서면 어렵겠지만 늙은 사람만 나서면 깔아뭉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야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진이라든지 진심을 왜곡하거나 특징인에게 아부하거나 이런 짓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 또 이것은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대한 부정선거 앞에서 대통령이 침묵한다. 법무부 장관이 침묵한다. 언론이 침묵한다. 국민의힘이 침묵한다. 나라의 이야기를 포기한 거죠.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닙니다. 모든 선거를 여러분 오늘 보시다시피 다 도덕질한 겁니다. 모든 걸 다 도덕질한 겁니다.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률만 다르게 해서 그렇게 표를 훔쳐서 밀어주는 그런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그런 불이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악이 다 장군할 수 있는 겁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저는 학자적인 그런 길을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옳은 부분은 옳은 것이고 틀린 부분은 틀린 부부나 생각하지만 검사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소위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데 대단히 익숙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까발기면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냥 묻어도 정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내일도